경찰, 믿을 수 있겠어, 애들러? 걱정 마, 문제 없어. 분명 우리 뒤를 봐줄 거야. 애들러? 도와줘서 고마워, 한스. 메이슨 기억하지? 그럼 시작해도 되는구나. 카시미 아파트에 있긴 한데 경비가 정말 사뭇해. 현장에서 경찰 빼줄 수 있는 건 15분 정도. 병력은 충분한데? 어, 충분해.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 왔다 갔어. 가자. 우즈가 몸이 근질근질할 거야. 실망시킬 순 없지. 시작하지, 우즈. 파심이 기다린다. 메이슨, 트렁크 안에 장난감이 있어. 이 새끼는 안전한 줄 알겠지. 지가 저지른 걸 생각하면 안전 타령은 무슨. 이 개새끼, 꼭 생포해야 되나, 애들러? 카시미한테 정보가 있어. 나머지는 마음대로 당가도 돼. 이 개새끼, nunca 양경을 앞으로 사고를 마십시오. 전방의 아파트에. 저스 저는 이 개새끼, 저스는 15분이 없으니 신속하고 관심을 잡는다. 가자. 한스가 15분이 넘어있어 신속하게 관심을 잡는다 가자 10분이 넘어있어 신속하게 관심을 잡는다 10분이 넘어있어 신속하게 관심을 잡는다 10분이 넘어있어 신속하게 관심을 잡는다 10분이 넘어있어 신속하게vor 롤리쪽 mism대로 거巴раз 좀 잘 있잖아요 들려봅시다 숙색 152 롤리쪽으로검볱 코칵 도망간다 으 으 으 으 아예! 핵드즈 파 거짓 한입 000 이동해! 도움말! 으아앗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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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서둘러! 도망 못 간다, 카쉬. 저길 일단 지정하고! 메이사, 니 차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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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관리해! 아라씨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나도 법 있잖아! 규칙도 있잖아! 인질 잡았잖아. 규칙이 바뀌었지. 아, 잠깐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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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에 있어! 트라브전 비행장에선 누굴 만난다 그래서, 내일 밤에! 아, 진짜야! 진짜 난 몰라! 암호메시스러면 똥시난단 말이야! 이제 하나 남았구나. 다음 놈은 내가 맞지. 버드슨, 아라신은 터키 트러브존에 있어. 카심은 처리했습니다. 아라시 잡을 때까지 얼마나 남았나. 팀이 조금 전에 터키에 도착했습니다. 곧 현장에 갈 겁니다. 바로 앞이 비행장이야. 이 개새끼 찾아보자고. 제일 우선순위야. 이 시각을 확인합니다. 에이슨, 확인해. 크하하하. 가라시어내는 지 보여. 놈이야 아니야. 여기 온다. 왼쪽이야. 아라시가 탔었지만. 얼굴이 아직 안 보여. 아라시가 분명해. 아라시가 분명해. 쏘지마. 실험부터 확인. 발견됐다. 아라시가 분명해. 아라시가 분명해. 아라시가 분명해. 아라시가 분명해. 아라시가 분명해. 아라시는 рас집예 같네요. 아라시는ctionsXXXXXXXXXX X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내 놔! 내 놔! 내 놔! 배경! 배경! 내 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죽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군 서방은 쟤더미가 될 때 허드슨에게 알려줘야 돼 비행장에서 부상자 수습하고 랭글리로 간다 페르세우스가 누군데? 페르세우스 1943년 로스 엘로무스에서 메네튼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이 도난당했습니다 러시아 스파인 페르세우스 지식 1968년 페르세우스가 사주하에 조직한 베트콩 병사는 미국이 만든 핵폭탄을 탈취하려고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5일 전 어떤 임무 중 페르세우스가 다시 서방을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CIA에 따르면 서방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물입니다 허드슨 요원 페르세우스에 대해선 우리도 알고 있네 그 화려한 전적이 다 가짜라는 것도 말이야 내가 보기에 그 자는 러시아가 만든 허상에 불과해 헬그 장군님 거기에 답변들이 적임자를 소개하죠 CIA 특수 비밀 요원 러셀 에들러 페르세우스를 거의 잡을 뻔했던 며담되는 사람입니다 아 에들러씨 페르세우스란 자가 심각한 위협이 될 거란 이유가 뭡니까? 뭐 아니란 이유도 없죠 뭐 또 무고한 사람들만 습하게 죽겠죠 근거 있습니까? 네 페르세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냉장의 판사가 요동쳤다는 증거가 있죠 13년 동안 조용했던 놈이 움직인다는 건 뭔가 큰일을 꾸미는 겁니다 서방세계가 큰 타격을 넘겨주오 대통령 각각 대통령 각각 대통령 각각 대통령 각각 이쪽은 제이슨 허드슨과 런셀렛 이름은 다 알고 있네 이 친구들 임무를 승인해 준 게 누구겠나 놈이 확실한 건가? 예 각각 확실합니다 그 자를 막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님의 팀원 명단 작성에서 요청했습니다 각각 이 요청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불법이라 언론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불법 아닙니까? 오즈 상사 이런 일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알 이건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문제네 애들로 요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제군들 아주 중요한 임무일세 거대한 악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지 가장 승고한 임무이자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지 사람들은 자네들의 노력을 알지 못하겠지만 서방 세계는 덕분에 안전할 수 있을 걸세 성공할 거라 믿네 허드슨입니다 허드슨 시작했나? 곧 시작합니다 에들런은 서베를린에 있습니다 안 가히 곧 도착할 겁니다 그럴 민나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블랙 디몬들은 어때? 강력합니다 심자하고 라자르는 물론 헬렌 파크까지 MI6에서 빼왔습니다 이쪽에선 메이슨하고 우즈가 합류합니다 파크는 잘 모르겠구만 에들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에들러가 원했겠죠 그리고 그 신참은? 벨, 말도 마세요 주의해야 할 녀석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제 벨는 주의해야 할 일정입니다 헷, 말도 마세요 헷, 말도 마세요 방금 등장 중 Hubit X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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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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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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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중! 청춘을 요정 사막에서 바늘찾기고 알았어. 뭐해, 벨? 빨리 문 열어! 베들러, 확인했어요. 러시아인 맞아요. 확실한 건가? 시신 두 구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확실히 베트남 사람은 아니에요. 벨, 통신 기록 가져와. 누구랑 얘기 중이었는지 보자고. 임무 완료야. 정보는 챙겼고, 존나 트이자. 잘했다. 정보 잘 갖고 있어. 우리가 금방 데리러 갈게. 그럼 이제 다시 본 대로 합류해서 그 족 같은 물건 확보하자고. 재생에 비해? 정보는 거 아니지. 정보가 안 돼요. 래저나이넌! 상관없이 다의 제작할 때까지到敵. 그리고 공신대의 명소에서 대비한 말은 진행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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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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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중이다! 도움말고, 도움말! 경고! 다윗 도움받아보안 적을 처리하지 않으면 착륙도 물 건너가는 거야! 썰어버려! 리코드가 두들겨 맞고 있다! 적을 처리해! 계속해! 랩때문에 지켜 터지면 현명이 될꺼야! 로봇가 라벨을 작성하는 곳에 침새로 만드는 건 아니다. 무泄瑩을 세운 ellos을 찾고 있습니다! 맞,... 제 집들도 마이런별로만 갈라еж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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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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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한 건 너잖아. 볼코프란 이름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너 괜찮은 거지, 벨? 역시 널 우리 팀에 데려오길 잘했다니까. CIA에서 날고기는 해도 까도 그 문서는 분석 못할걸. 넌 타고났어. 그래도 잠은 좀 자다. 뭐, 잠깐은. 관심 분야가 비슷하거든. 편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은 일이니까. 질문은 딱 필요한 만큼만 사적인 질문도 금지. 뭐가 됐든 흉터에 대해서는 묻지마. 내가 만약에 알았어도 얘기했을까? 귀엽네. 레닝그라드 해안 출신의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영. 스카치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고 중세 고문도구도 좋아하지. 영국이랑 잘 맞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투어라도 시켜줘야겠어. 천만에. 이름 확보하느라 수고했다, 벨. 이름 확보하느라 수고했다, 벨. 전부인과 비슷하지. 하나도 안 버리거든. 네. 그렇게 쌓아둔 정보 속에서 필요한 걸 제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받으셔야겠는데. 너 돈 모자라요? 나 말이야? 이쪽에서 갈게. 여기 놀러 왔어? 농담이지?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냐? 야,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아냐. 아무것도. 됐어. 내게 하지 말라고 할 때만. 이번엔 아주 가게라도 차려야겠어. 팀에서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지. 나한테 줄대는 사람들 명단이 만리장성보다 길거든. 애들러가 원하면 내가 조달하지. 당연히 가능하지. 문제 없어. 껌이지? 다음 주까지 다 준비할게. 어, 대박. 근데 나 농담 아니야. 요청 한 번 거창하네. 시간 좀 주면 바깥에 하나 세워둘게. 아, 그래? 근데 돈은 어떻게 낼래? 여기 돈줄은 애들러가 다 쥐고 있는데. 가방에 현찰 꽉 채우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부탁해도 못 들어준다. 몇 년 전에 그 개새끼를 추적했었지. 이탈리아에서 무슨 회의에 참석한다나? 나름 똑똑하지. 만나면 내 안부나 전해줘. 어떻게 알겠어. 많은 얘기를 듣긴 하는데 네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아니야. 말하지마. 신비주의. 좋잖아. 다음에.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 농을 본 적이 있냐고? 아니. 저기 보드에 있는 사진으로 본 게 전부야. 20년 전인데. 잘생겼네. 지금은 아주 폭삭 늙었겠지만. 반납기한 친한 책들이야. 그 자식들 진짜. 곧 출발한다. 잘생겼네. 잘생겼네. 잘 들어. CIA 협력 작년부터 MI6가 유럽가 동베를린 상벽을 통과해서 동베를린에 들어왔다. 준비해. 저쪽은 어떻게 해? 저거 저거는 상황이야. 저쪽은 어떤 것들은? 저쪽이 어떻게 해? 아들러, 뒷차는 깨끗해요. 아무도 없어요. 저쪽의 위치에 끄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쪽의 위치에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것들은? 저쪽이 어떻게 해? 저쪽은 또 어떻게 해? 속도가 느려지자마자 나랑 같이 점프한다. 바크, 라자르, 다음 역에서 내려. 메르관은 크라우스를 쫓는다. 좋아. 속도가 느려진다. 시작하지. 좋아! 시작한다! 조심해. 동독 애들이 폐승강량 쪽도 수차를 돌고 있으니까. 천방의 경비다. 기차를 여기 빠져나간다. 천방의 경비다. 천방의 경비다. 천방의 경비다. 천방의 경비가 천방와 경비다. 상대에 구멍이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죠. 신분증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장신들 뭐야? 지우미! 잘했어. 얼른 정리하소. 잘했어. 경우도 10층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길래 전달한 물결과 선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아스 경우도 있는 물결과 스마트에 대해 칠ator하고 싶습니다. 총 2층에 도착하죠? 알겠습니다. 경비가 심하네. 크라우스가 언제 여기 올지 몰라. 카메라 꺼내서 크라우스 확인해. 제이크, 왜 이렇게 경비가 심하네. 크라우스가 건물에 걸리면 볼코퍼를 못 만날지도 몰라. 크라우스 확인해. 건물소 왔지? 저 소리가 안 됐나? 맞아. 저 소리가 안 됐나? 저 소리가 안 됐나? 아빈데. 좋았어. 가라우스. 따라와. 뭐. dear, 이 쪽은 보건소가 전송하네요. 미만에 워醫신이 dialược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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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였습니다. 저 소나 지수에 이동한 것입니다. 다른 기업에 대한 일부 지수에 대해 깜짝이야. 네, 도넛은 수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블리리азд 마을 배우면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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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없이. 에디TV 미만에는 성지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도움말씀 아우야 이게 얼마만이니 크라우스는 내 오른쪽 너머에 있어.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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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 들키지 않은 것 같고. 따라와. 조용히 해. 동네 사람을 다 깨우지 말고. 파크는 크라우스 집 맞은편 전자상가에서 대기 중이야. 이 근처 소시지 맛집에서 하나 사다줄까 했는데 벌써 문 닫았나 봐. 파크는 이 앞에 있어. 다녀왔어. 좀 전에 크라우스 집 앞에 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 이 각도에서는. 일단 잠깐 크라우스가 전화다. 아 똑같은 별 차는 나도 안다고. 건무소 지났으면 다 아무도 안 따라왔어. 네 크라우스 확인해 봐. 가방은 안 저래. 내가 계속 갖고 있었어. 언제? 어디? 그래. 어딘지 안 해. 넌 어떻게 생각해? 볼코프가 원하는 게 그 가방인 것 같아. 추적 장치를 달자. 따라가면 볼코프가 나오겠지. 여기서 한 명이 크라우스 집에 잠입해야겠어. 크라우스나 아내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베리하겠다는데. 그동안 난 아파트 근처에 불청객 없나 확인할게. 혹시 모르니까. 파크, 여기서 우릴 계속 감시해줘. 되도록 시야 안에 있을게. 좋아. 그렇다. IRE 3차 지지 2차 지지 크라우스는 아내한테 들키면 임무 실패야. 아내는 필요하면 제압해도 되지만 크라우스는 볼코프한테 가야 돼. 이제 크라우스 집에 전화할게. 들어갈 준비해. 잘했어. 이제 서류가방 찾아봐. 여보세요? 잘못 거셨어요. 프레이어 아닌데요. 네, 그게 제 번호가 맞기는 한데. 저기요, 그러니까 친구분 여기 없다고요. 친구분이 번호를 잘못 알려줬거나 그쪽이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에다, 혹시 내 우선 봤어? 나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Eva. 여보세요? 저녁 hall은 먼저 이 coincidence! 지금 어떤IR We charredred?" 저기 저선이 어떻게 줄ett Yani? 아빠, 오고 있어요? 크라우스가 사무실에서 나온다. 양씨부터 해. 아빠 금방 갈게. 들키면 안 돼. 크라우스가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시야에서 사라졌어. 살펴봐. 시간이 없어. 빨리 가방을 찾아. 아빠, 거기 있어요? 아냐? 니가 안보여. 벨, 서류가 막 찾았어? 알겠어. 빨리 추적기 달고 거기서 나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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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털렸다는 건가? 나, 나도 몰라. 어떻게 차를 접근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 그래, 그나마 다행이야. 페르세우스가 불을 켜고 찾고 있어 그래. 페르세우스한테 내가 잡았다고 해줄 거지, 그치? 아, 그리고. 페르세우스가 현상금을 두둑히고 왔노. 지금 니가 질문할 상황이 아닐텐데. 안 됐지만 니 친구란 놈들은 지금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나 본데, 동무? 구덕이도 쓸 데가 있다고 하는거야. 너, 쓸모가 없으니... 천상은 못 바꾸는 법이지. 던져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터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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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AF cr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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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심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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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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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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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목표 1, 2호, 동행, 딴 공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한다! 반지의 탑으로 가! 엘리베이터로 반지 탑에 올라갈 수 있어! 엘리베이터로! 수류탄 이동! 우리야 저 떡대는! 엘리베이터로 반지 탑! 엘리베이터로 반지 탑! 엘리베이터로 반지 탑! 엘리베이터로 탑은 help! weapons 아니다 . 루 BEN 엘리베이터로 반지 탑이 무스? 벨! 갑자기 통신이 폭증했어요. 상황 어때요? 쓸데없는 사격 훈련 같은데 휘말렸어. 빨갱이들 천지야. 정보는 아직 찾고 있다. 미치겠네. 철수 대비해서 메이슨하고 애들러 준비시킬게요. 화난 거 같은데, 화난 거 같지 않아? 지휘소인가 보군. 가자! 잭파, 중앙 컴퓨터다. 자, 빨갱이들 신녀를 들여다보자고. 벨, 터미널 확인해. 정보를 찾아. 소비에트 연방 전진 분석 자료실입니다. 시가지 전실 분석, 권한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말고 더 살펴봐. 작전 그린라이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린라이트 작전이 뭐야? 이발! 벨, 들어올 수 있겠어? 물론 암호가 있겠지. 주변에 살펴봐. 놈들 생각하는 거 뻔하지. 책상 위에 뭐 없나? technicians obra put this пост flock. 암호가 있었고, 공장이 보니 많이 하屈 52도 치市장에 잘했어. 내가 챙길게. 말도 안 돼. 페르세우스가 CIA 핵 프로그램 코드네임 그린라이트에 침투했어. 책임자가 허드슨? 칼투된 핵이 미국 거였어. 씨발해서 알고 있었다고. 니 말해 니 말해. 지행자 어디 뜬다. 믿기지가 않아. 파크 응답해 파크. 허드슨이 사기친 거야. 씨발 거짓말이었다고. 어우. 텐텐 엇이 형. 굽조가 잘 찾아오는 거라. 오. 우와. ڑ윽동…. 린라이트 걸어. 왓아. 신경 cord. 왓아. 칼투던 핵이 형. 또 이동. 전방의 척이 길을 막고 있어! 전방의 척이 길을 막고 있어! 전방에서 에라이 역부전 중 역부전 잡았지만 전달 동작 주변 병들이 움직이다 자유가 되세요! 마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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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중! 마을라! 아아! 야 거짓기야! 진짜 모모해! 우즈, 벨, 상황은요? 철상가상해! 베들러하고 메이슨, 철수 지름에 확실히 대기시켜놔! 베들러하고 메이슨, 철수 지름에 확실히 대기시켜놔! zombie, 철수 지름에 있어요, 철수 위 wonder. 철수 dog, 철수 dog, 철수 정말 väl idiot. 더 để 만들어야 겠학과 소송이 나요, oder? 근데 그 comenz perspective, 우리는 them movieuriaimp 5. độ. 혹시 tea call to pray, 다 마시죠. 라고 불 Delete,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섭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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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스한테 들어야 할 게 산돔이다! 처리 중입니다. 그린 라이팅도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또 뭘 숨기는 거야? 처맞고 말할래? 그냥 말할래? 진정 좀 하지, 우즈. 다들 그만 진정해. 우리끼리 싸워봤자 페러세우스 잡는데 전혀 너무 안 돼. 왜 미국 핵이라고 말 안 했나? 지가 썼농 치우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였을걸? 안 속였어. 말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네 초특기 아닌가 허드슨. 사람들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만이야. 진실 따윈 없어. 진실이라고 믿는 거지. 에들러가 잘 알 텐데. 안 그런가? 그린 라이트 작전. 그게 뭐야? 다 털어놔봐. 1958년에 군비 경쟁이 극심해졌다. 아이전하원은 소련이 유럽을 치게 될 경우에 즉각 개입하길 원했어. 그래서 그린 라이트 작전에 승인했다. 극비리에 추진되어 모든 유럽 대도시에 핵을 배치하지. 소련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야. 1974년에 그 핵을 더 강력한 중성자탄으로 바꿨어.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명 피해만 입힐 수 있게. 한 방에 수천 명이 죽는데. 신발 건물 멀쩡한 게 대수야. 문명은 보존할 수 있지. 사람은 죽어도 건물은 나무니까.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자는 거야. 핵이 없어졌다는 거 언제 처음 알았어? 그린 라이트 핵 하나가 8주 전에 사라졌어. 페르세우스 지실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 동베를린에서 사진을 확보하고 확신하게 됐지. 자 그럼. 탈취된 미국 핵은 행방불명이고, 페르세우스가 그걸 터뜨리는 날엔 미국이 온 세상 유기란 이름을 다 다뤄먹게 생겼다는 거야. 매초에 베트남에서 일처리 제대로 해서 페르세우스를 죽였어야지. 조심해 허드슨. 다음번엔 나도 우주 안 말릴 거니까. 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 페르세우스가 핵으로 뭘 하려는지 알아내야 돼. 박! 벨과 우주가 확보한 자료에 다른 건 없나? 우랄 산맥에 있는 야만타우에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KHB 내부 자료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야만타우. 허드슨과 위보가 박살낸 줄 알았는데. 그랬지. 페르세우스가 중앙컴퓨터를 노리고 있어요. 드라고비치와 슈타이너가 대단한 거라도 남겼나 보군. 슈타이너. 나랑 우주가 간다. 메이슨. 부담이 클 텐데. 실패하면 답 끝장이야. 개소리. 우리만한 사람이 없다는 잘 알잖아. 결정은 내가 해. 메이슨과 우주가 간다. 페르세우스보다 먼저 중앙컴퓨터를 찾아. KGB 내부자인 벨리코프와 연락하지. 거기까지 데려다 줄 거야. 직접 헬기를 모으려고 할 수도 있고. 베르세우스가 원하는 걸 우리가 먼저 소련합니다. 저쪽 산을 넘어가면 첫 번째 건물이 있어. 고맙다, 드미트리. 중앙컴퓨터 찾으면 우주 나지. 우주. KGB가 이중간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응? 이거지. 이번 시즌 우승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말이야. 아, 연료 때문에 한 시간밖에 못 기다려. 지각하면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멜슨, 이동한다. 멜슨, 이동한다. 저자가 내부자인가? 싸구려 보드카와 캐비어 냄새 섞지 말라고. 그치, 유치, 아이패비. 중앙컴퓨터 찾을 수 unseen 뿐이고. 미리 처리한다, 미슨 그래, 조용한 건 네 전문이지 난 섬세한 사람이라고 잘했다 괜찮고, 계속한다 하나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맞지 잘했다, 아무도 눈치 못 챘끼를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도 놈들이 잘 썼다면 뭐 서로 안 떨려고? 그래 볼까? 네가 먼저 가 이동해! 이씨 하아 다 어디겠지? 쉽지? 쉽지? 잘했으면 더 있나? 옛날 새콘 건물이군 세월이 지나도 버티긴 하는구먼 가끔해 계속 간다 저격이다 언패해 치밀 여기서는 안 돼 레이스 처리해 안 돼 저격이다 안 돼 처리했다 안으로 저격이다 도망치고 어색 저격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은 것 같군 이것 봐라 와우 흠, 석궁불트 어드슨이 여기서 재미 좀 만나본데 본인은 부정할 거야 계단으로 가 아, 석궁불트 아, 석궁불트 아, 석궁불트 거짓말하자 깜짝이야! 아 아 자신의 실패 이곳에 쫓아가는 미니메이였습니다. 이곳에 쫓아가서 저게 핵 벙커다 곧 중앙 컴퓨터실이야 케이블 타고 간다 헬리패드 쪽 접을 먼저 처리 안 하면 돌치 아플 거야 양보할게 될 대로 되라지 비트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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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진정...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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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상황 messzu dont im pay don wherever y h 넌 겁니까? 컨트롤! 앞뒹이를 침 손대 적게 해냉 바다 problemas 바다 Gegen이 보수 are 운 운 운 운 우 잠겼어. 잠겼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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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사방 사이에 껴치고 마신다. 왼쪽으로 가리히는 갔다. 조용히 취소해서 하나 잡았다. 망치!! 중간중간 상호를 상호해! 뱅도가 만든다~~ 뱅도가 Ihrer 수업에 빠진다 뱅도가 뱅도가 가득해온 뱅도가 안 돼 뱅도가 빠진다 뱅도가 내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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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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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엘리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벙커크립 관한은? 반가운 소리군. 아직이야. 잘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지하실 입구에서 만나지. 벙커키 확보해둬. 베리코프 동지, 위층 회의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의 일로 찾으십니다. 기조를도 엘리코프 동지, 어서 앉게. 브레즈네프 총 서기가 그러는데, 새롭게 드러난 보안 상황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더군요. KGB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위원회에 국장들 중 한 명을 파견해 크라부첸코 대령의 조사를 감독하려고 하네. 초면이면 인사하게, 이무란 자카의 부야. 감사합니다, 서기장 동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요. 우린 항상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무엇보다 신성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는 것 같군. 벨리코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돼가고 있나? 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벨리코프. 동정심도 별로 없고. 배신자를 찾아낼 때까지는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자카의 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더 자세히 알고 싶군요. 여러분의 희망과 두려움, 야망까지도요. 좋아. 철저히 시행하되, 너무 괴롭히진 말도록. 그럼 벨리코프,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벨리코프 동지,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자네도 벙커 출입 금지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어? 고르바초프 동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차르코프 장군만 벙커 길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그리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벙커 길을 모두 회수하라고 이미 지시해뒀습니다. 벨리코프 동지, 자본주의자들이 우릴 크게 위협하고 있네. 우리 초국과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어. 배신자를 꼭 찾아. 배신의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겁니다. 가도 좋네, 벨리코프. 우우우 감시받고 있어 벙크키를 구하기 전에 카메라부터 처리해야 돼 헷갈리 제한 구역이다. 여기서 들키면 신체를 탄로낼거야 이제 신체를 숨겨야 돼 애들러에게 벙크킬을 구해줘야 돼 그게 있어야 자료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르코프가 키를 가지고 있어 근데 다시 신체를 택하고 있는 favor 그럼 라탈리아 한 번 더 붙여버린다 저기 다 붙여버린다 지금 이 부분을 깨끗하게 못해서 왜 안 무신해서 몰랐냐?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데이터를 입력하면 빈 키카드를 벙크키로 개조할 수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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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못 보던 얼굴이였다 히힛, 못 보던 얼굴이였다 얼마나 됐나? 아, 그렇구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해? 뭐야? 누굴 바보로 아나? 정체가 뭐야? 엘리베이터에서 자기소개하는 게 제일 싫다니까 챙겨 오래를 반겨주진 않을 거다 내 지식 기다려 그리고 그라부챙코가 심지어 천천히 가 없는 것 네네 천천히 가 네, 진심 보다 어떻게 가 하나요? 둘이 좀 쉽게 고생하여 아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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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내게 필요한 곳이야! 계속 이동해 전망이ute 전망이다 전망하다 즉산 전망이다 밖에서 도전을 하는 중 렌너! 이데어! 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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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뚝이다! 간다! 이즈! 이동한다! 저거지? 그 사람은 포필해 주의지? 단독! 여기가 2 2 2 3 카카오톡 도전 가스 공사지 빨리 빨리 가스 공사지 가스 공사지 가스 구기 그곳은 가스 공사지 와 rout계 는 크기랑 basketbal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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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단! 야단! 안 돼! 안 돼! 야단! 아! 저기 있다! 방탄보, 헬맨, RMG! 방탄까지! 화면 선ército, 배우면 약간 heps이? 공격을cup처럼, 배우면, 맞아. 이빨, ECK! 한 점 순 보자. 공격할 수 있길래, 를 한 번 더وج다! 1,000여기, 무게를 발매하고 있는 게 원래는 상대적 일뿐일이 줄어들뎄 수 있기를 위해 몰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context Islamic Naik GOOD CAM! KUK! KUK! 아휴, 리스트 가지고 돌아가는 중이다. 이동할 준비해. 시간 됐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스크바라 라이트를 쑤셔놨다고? 그럴 가치가 있었나? 에들러가 잠봉묘원들의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역시 잘 해냈어요. 말도 잘했어. 그렇죠. 하지만 팀의 긴장이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상대하는지 잊은 것 같아요. 그럴 지도. 잠봉묘원 중 하나가 그린라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테오도르 헤이스팅스.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던 핵공학자입니다. 놈이 헤이스팅스를 이용할 거라고 보는 건가?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놈이 곧 페르세우스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다들 주먹. 테오도르 헤이스팅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이곳이나 왔다. 쿠바. 바로 우리 코앞이지. 쿠바 시골에 있는 정부 시설인데 지금은 비어있고, 페르세우스가 거점으로 쓰고 있어요. 도난당한 핵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카스트로가 묵인해줬겠군요. 나보다 먼저 처놈 잡으면 20달러 준다. 누구요? 카스트로? 페르세우스? 누구든. 놈이 미국 땅에 핵을 들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페르세우스를 잡는다. 확실하게. 다들 하던 일은 후딱 마무리해.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우즈, 또 이상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지? 지이랄. 내 계획은 항상 개장인 거 몰라. 잠시간만요. 에들러가 늦나? 우리가 좀 일찍 온 거야. 에들러도 이제 곧 연락 오겠지. 다크, 위치에 도착했다. 알겠어요. 측면으로 갑니다. 전대원, 짧고 골게 간다. 헤이스팅스를 찾고, 핵을 확보해서 현장을 뜬다. 오자. 다 날려버려. 타이밍 특혈. 간다. 빨리! 공평한다! 네, 시작해! 이동해시간다! 예세, 최고만! irrit ŵ Gummi, 민주노. 으아가. 도망쳤다. 오자. 도망쳤다. 욕이 아시겠죠? 진동, 타이밍. skills. 공평한 미니어. 개장한 미니어. 크로오위 warning. 경고! 터뜨려! 도움말고, 도움말! 도겸지 처리해! 도겸지 처리해! 에나 발 ¡sIyage! 여러분이 둘이 한 명이야! 도움드리기 이동도! 나의 핵폭탄을 추적할 수 있을거야 언제나 예리하군 파크 도착해 핵을 찾아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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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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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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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따라간다! voy a cubrirme! 끝한 조시메! 당연하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빨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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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착! 낫무해! 낙지! 이동차 사람 짜냐! 가만히 안 돼! 저리 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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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abil다! ylas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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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Tout le monde! 제발! Call які... 제발!" 제발...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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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생각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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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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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уки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치바 남은 베트콩들은 동굴소로 달아났어. 망치라!! 그제서야 네가 유일한 생존자라는 걸 알았지. 넌 혼자서 벙커로 향했어. 한 폐허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난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한 폐허 근처에 있는 집 나이리. 넌 최대한 빠르게 벙커로 향했어. 웰, 돌아가서 짚라인을 타고 벙커로 가. 요전을 보고 넌 M16을 잡게 했어. 왼쪽을 쑤셨다. 헬기 수분이 필요해. 상장! 브라더, 조언 헬기가 간다. 브라더, 조언 헬기가 간다. 2분 뒤 도착. 난 후 후 후 후... 그치! 띠기세트! 이동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적당한 공격력이 적당한 공격력이 적당합니다. 침탈 도망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미역대가 월요. 기지로 휘관한다. 지금 할킬단지! 고맙다. 너희 소속인지 몰라도 우리 목숨을 구했어. 그래. 여기가 니가 보고서 했은 벙커 입구야. 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잠깐만 보죠. CIA의 세뇌 프로그램은 특정 기업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번엔 투약량을 늘려 1B를 돌린다. 됐어요. 니 보고서에 따르면 니가 깨어났을 때 동료들은 다 사라진 후였지. 그리고 베트콩이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있었어. 넌 활을 사용해서 놈들을 조용히 처리했지. 놈들은 도대요. 쭈아! 쭈아! 넌 활이 넌 활 젠장 schedul 일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패어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넌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한 패어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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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그대가 근처 있는 짐 라인이 혼자 돌아가는 것 TU 넌 최대한 빠르게 벙커로 향했어 벨, 돌아가서 짐 라인을 타고 벙커로 가 동굴 아니야, 벨. 넌 동굴 속으로 가서 벙커를 찾았어. 이게 왜... CMJ, 네가 17번 시나리오야. 터널? 넌 그... 어조무장과 손짓담을 꺼내서. 터널? 거짓말 마 다시 갈 테니 테라세우스를 어떻게 만나면 좀 말해. 연구소? 뭔가 잘못했어, 헤리 연구소야? 이게 아니야. 아드레날린으로 해보자. 아드레날린으로 해보자. 아드레날린으로 해보자. 아드레날린으로 해보자. 아드레날린으로 해보자. 아드레날린이의 공기를 잃어버렸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더 투여해, 1번 시나리오 계속 돌린다 네?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가 적은 보고서야는 정신을 차리니 한참 교정 중이었다 난 듀탄 말싸기를 들고 돌렸겠어 네덧 잠시 쥐 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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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팜의 쇠고 간절, 무슨 예정도 안 가만히 있었어. 벨! 가서 확인해! 벨! 이 안 움직임이 무슨 상관이야! 깜짝이 열어! 샘샘! 내한테 다시 퇴해! 지금 당장! 안장하겠네! 누가 벨 좀 잡아봐! 벨, 좀만 버텨. 할 수 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의미가 없기 시작되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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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엔, 앞맞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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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이 대체 연구소에서 뭘 하는 거야? 엘이 대체 연구소에서 뭘 하는 거야? 엘, 방할 연구소는 됐어. 중요한 건 벙커다. 이 시기 흐려지는 건 스크립트에서 벙커 벗어났어. 이쯤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반은 죽었다고요? 이제 자기가 살인다. 우리가 알고 지내지는 몇 년 됐어. 우리가 심어둔 기억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 에트남의 지옥 같이 해외할 일입니다. 더 투약해도 버틸 수 있을까? 모르죠 저도? 투약해, 인손으로 난 끝내. 쉽게 봐, 스크립트. 됐어요. 에엣, 해할 일이다. 이미 본 장면이잖아 다음 부분으로 건너뛰어 벨, 저 페어에 벙커문이 있었어 거기 들어가 벨, 벙커에 들어가 벨, 벨, 골 op 벨, 벨, 벨 대세우스가 있는 것은 너만 알고 있어. 넌 어디서 핵을 터뜨린지 말이야. 넌 어디 있어? 동지들, 미국과 동지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서서히 짓밟으며 잠식하고 있어.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들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들이 침묵한다면 이제 페르세우스가 낯설 수밖에. 미국의 핵폭탄이 곧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오. 모든 그린라이트 핵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열수지.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면 솔로 배치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터뜨릴 것이야. 평균이 없어. 소리도 있음. 소리도 있음. 소리도 있음.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랐거든. 모든 수를 써봤지만 일반적인 신문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의식의 침투에 기억을 지우는 건 어렵습니다. 대상자에게도 큰 고통을 줄 거예요. 그 정도면 4천원까지. CIA의 세뇌 프로그램은 특정 기억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줘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은 기억을 불러올 암보가 필요해요.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서 소련 벙커로 갑니다. 우리가 심어둔 기억이 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알고 지내지는 몇 년 됐어. 함께 싸웠고 함께 피를 흘렸지. 베트남의 지옥을 같이 쳐나간다. 해야 할 일이다. 프로그램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대상자의 새 이름만 정하면 돼요. 깨어났어요. 벨, 이제 개소리 집어쳐! 페르세로스가 뭐라고 했나? 넌은 어딨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한테 협조 안 했을 때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페르세우스는 어딨어? 마을의 맨 씨발 이게 다 그 새끼 찾으려는 거라고! 벨, 넌 페르세우스 부하였어. 믿기 힘들겠지. 하지만 아라쉬 카드바르가 터키 비행장에서 널 버렸어. 비행기는 트라브존을 떠나 듀가로 간다. 그건 알겠지? 이제 잘 들어. 페르세우스는 거기 없어. 듀가에 있는 용병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시체는 숲에 다 버리고, 물건은 베를린에 있는 볼코프한테 전달한다. 그리고 솔로 배치키로 갈 거야. 널 위한 계획도 있어. 헤르세우스가 널 많이 아끼던데. 라이벌은 제거해야지. 고마워! 고마워! 우리도 거기 있었어. 다 끝나고 널 발견했지. 슈아야! CIA가 널 다시 만들었다, 멜. 옛 프로필을 대체할 새로운 신원을 준비했어. 하지만 넌 우리가 시도한 모든 배경을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던가. 그래서 그냥 미상으로 두었어. 게다가 더물어 네 언어 능력과 암호 해군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지. 뭔지는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였어. 넌 CIA MK 울트라 프로그램의 실험차가 됐었어. 에들러와 내가 베트남에서 겪은 일을 이용해 새 기억을 만들었지. 전쟁은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지. 가족 같은 동력, 둘도 없는 전화. 아니, 넌 운 좋은 거야. 그 기억을 갖고 몇 달밖에 안 살았잖아. 난 1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어. 너한테는 신문도 안 통했지만 MK 울트라 연구 덕분에 다른 길을 찾았지. 우린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결국 모든 정보를 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이 문구로 널 통제하는 건 가능했지만 다 실토하지는 않아. 가장 깊숙한 매미를 절대 내미치지 않아. 벨, 그래. 네가 우릴 증오하는 심정은 나의 일은 끔찍한 짓이었지. 하지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너도 알잖아. 이건 널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날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수백만의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해 봐. 우리가 집중해 하는 문제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악 때문에 막 웃느냐 말으냐 하는 거야. 다시 묻겠다. 헤르세우스는 어딨나?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며, 솔로베츠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드러뜨린 시야. 솔로베츠키, 솔로베츠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네가 누구지 보여주겠다. 헤르세우스는 어딨나? 솔로베츠키에서. 솔로베츠키에서. 솔로베츠키. 솔로베츠키. 기우가. 심즈, 워싱턴에 연락해. 다들 장비 측에서 이동한다. 빨리.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벨. 가자. 여전히 우리 팀이다. 우선은? 저녁으로 이동한다. 인간을 보낼다. 이동하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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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나토 첩보팀에서 발신원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전파를 탐지했다. 이 전파는 전세계에 걸쳐 통신장애를 일으켰지요. 그땐 온갖 음모론도 기승을 부렸죠. 나토의 추적 결과, 발신원은 소련, 우크라이나로 밝혀졌다. 듀갈 레이더가 있는 곳이죠. 초지평선 레이더 시스템이 부닥다리 미사일 방어체계보다는 훨씬 발전했습니다. 신호도 아주 빵빵하죠. 필요하면 초장거리에도 전파를 쏠 수 있을 겁니다. 전 유럽의 그린라이트 핵폭포르가 들어갑니다. 미국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피해 폭격조 60마일, 크리피아트와 체르노빌 사이에 있습니다. 주변 수 킬로미터에는 울창한 숲만이 오고. 페르세우스가 숨기에 최저이지. 약간 떨어진 곳에 침포할 것입니다. 정착, 중화기 조언도 없습니다. 소수 정의로 갈 것입니다. 문제없어. 알만 하라고. 앤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냈다. 난 항상 믿고 있었어. 베들러,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도 없다. 완전 조용해. 여기도 쥐새끼 하나 없어. 좋아. 너도 일단 입구에 모여. 혹시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벨?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장소가 틀렸다고. 우리도 아무것도 못 봤단 말이야. 이 씨기파이. 벨이 우릴 속인 거야! 진짜야, 벨? 아무것도 없는 러시아 목판에 우릴 유인하고 페르세우스가 핵을 터뜨리게 한다고? 벨이 우릴 속인 거야. 접속. 벨이 우릴 속인 것 같은데. 이분은 내장으로 이동해줍다. 벨이 우릴 속인 것 같은데. 브레쉬은 안 돼. 벨이 우릴 속인 것 같은데. 계속 삼각. 도움말고 있습니다. 각자의 공격을 가득하십시오. 으 이서뿐 ald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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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